이게 왜 생기는 건지도 좀 알아보고 갈게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왜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통이라는 이름처럼 아이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 즉 키가 급속히 커지는 성장급등기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자라나는 시기에 나타나서 성장급등기와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것과 연관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관절의 유연에 자세가 좋지 않아서 혈관에 장애가 있어서 통증의 역치가 낮아 남들보다 통증 자극에 민감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뼈가 약해 통증에 취약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가족력 때문에 성장통이 생긴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 중에 낮시간에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근육에 피로가 쌓여 통증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근육통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육통에 가깝습니다. 근육의 피로에 따라서 생기는 근육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성장통은 성장급등기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통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키가 크거나 팔다리가 자라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성장통이란 진단의 이름 때문에 키가 커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이의 키가 급속히 커지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로 성장급등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은 초등학교 시기까지 겪는 거지만 성장급등기는 중학교 이후에 겪는 시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성장통은 12세까지 흔함으로 초등학교 과학년까지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는 이보다 늦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급등기는 여아의 경우 11세에서 12세 정도이고 남아의 경우 13세에서 13대 정도에 해당합니다.